눈, 눈높이 좀 맞춰주실래요? 아, 감히 저 이세돌한테 지금 눈높이를... 어, 지니님 되게... 어, 당돌하시네요? 뭐 징버거쯤이면 좀 눈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다. 체감하시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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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쓰겠다고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지니님이 무슨 또 잘못을 서질렀... 아, 지니님이 저보고 목 아프다고 막 눈 맞춰달라고 저한테 또 저보고 엎드리라고 하는 거요, 젠투니. 진짜 아프셨구나. 아니, 여러분, 여러분! 야, 너네들 막상의 인상, 여러분! 너한테 버건들이 막 이렇게 이어? 너는 이 시선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냐, 너 버건들이? 어, 그러니까 버건들이 치마도 입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. 와, 진짜 아프다. 아프다. 진짜 아프다. 아프다. 러건들 관리 좀 똑바로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아우, 저... 아, 아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! 네? 지니군! 벙 exposure! 네! 벚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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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손 끈형 부탁드립니다! 이제 들어가! 네, 저도, 저도, 저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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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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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저, 그 인사만 하러 온 거, 저...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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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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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아, 지니님. 아, 지니님. 아, 아카데미 지니. 이세돌 버거 땅에게 억들이라고 명명? 지니, 지니님. 약 단년만 자식하자 반년만. 아이고, 어그랬다냐. 아이고, 너무. 아, 찰지네 역시 지니님. 많이 잡아주세요 지니님! 지니님! 빨리 잡아야 돼요! 아, 저기.